안녕하세요 쏘쿠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한 가지 실험을 해봤는데요 마틴에서 이제 X 시리즈부터 마틴 커스텀 샵 모델까지 한번 소리를 비교해 보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마틴의 사운드에 대해서 이제 좀 중저음이 좋은 기타라고도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마틴은 그 이상으로 다양한 사운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재를 조합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스타일의 바디인지 그런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소리의 느낌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이걸 간단하게라도 조금 비교해 볼 수 있게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X 시리즈부터 커스텀 모델까지 한번 소리 비교해 보시고 나는 어떤 소리가 더 좋게 들렸는지 그런 거를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외RED 다음번에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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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